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촬영을... 재밌겠다! 이거 합격하면 이제 선생님 되는 거예요? 여자 지식 아, 자신 없는데, 영어 정답을 맞히세요 What would you like? I would like an ice cream 원하카노 은하! 카페! 아, 나 영어 살려야 되는데! 이거 아저씨 준비나는데? 예, weep, whip, whip Happy birthday, Christiana You remember... 오케이! 소원! 아니잖아 아, 문제지? 아, 나씨 컴큰 줄? 엄지! 세비요 Did you do it on your science test today? 몇 번 과자 몇 번씩 찝었냐고요? 자, 이번 때는 객관식입니다 음원! 1번 과자 낮춰, 낮춰 자, 1, 3번 김치볶음밥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3번 쇳불도 다... 소원! 그것이 정답입니다 와우 문어가 자리가 몇 개지? 문어가 근데 동물이에요? 24개 아, 24개 맞아 나 진짜 자신 없네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오케이 네 승화 씨는 10점을 얻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얻었어요? 언니가 제일 먼저 점수를 얻었네요 아, 오케이 신비에게 뭐가 있나 봐 바보 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 1등 됐어? 뭐라 나란 거잖아 엄지야, 은하야 30점? 네 좋아, 좋아 예린아 네 팀장이 부서질 것 같아 나 오래 가보고 싶었는데 유쩡이 아, 이쁘 오케이, 오케이 완전 접어줬거든 나 완전 눌러줬거든 맞아, 이거 언니한테 다리가 길어서 근데 언니한테 진짜 짧겠다 아, 뭐야 감동 아니면 새로 오신 작가님 제가 데미를... 누가 먼저 해볼까? 잘할 것 같아, 너 머리로도 밀 수 있겠다 너무 하기 싫어 너무 무서워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잘해, 잘해 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53입니다 나, 나 잘할 것 같아, 엄지 와 우와 나 30을 넘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와 누가 무릎 잡아줘 야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 마이너스는 이거 끝낼 거 아니죠? 하나, 둘, 셋 아무 색깔 없던 하루 셋 셋 셋 할게요 오늘 저 어떤 말을 해줄까? 와 감사합니다 애들아 나만 믿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못하려 와 와 10점 오 오 오 4,4초가 더 많았네? 저 이런 거에서 입금 처음 해봐요! 이 영광을 모두! 4, 4초의 사이로 여기 있는 그녀! 정말 기쁩니다! 뭐 선물 있나요? 1등분은 전부 다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목표만 하세요! 아, 진짜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네! 밖으로! 전 수학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네! 마쁘금뜨근 차출근! 오늘 나 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